하나님 아버지,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오늘입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며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아침을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늘 주님께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죄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통해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지킬 힘과 능력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사랑스러우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며 도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음을 아옵니다. 하오나,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이신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장암 2기 반정을 받고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진히 모든 수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료진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실수가 없게 하시고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부인과 질병으로 검진과 또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젊은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하는 소중한 신체기관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검사와 시술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젊은 부부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귀찮아 고립의 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통증을 견디고 있는 환우들 마음의 병으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대한 빛 때문에 소망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가정, 학교,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사연과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엘림과 같은 생명의 물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잃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직을 위해 타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업체를 경영했지만 끝내 부도를 맞게 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수고와 노력으로 키워온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이들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자책과 절망으로부터 건전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된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획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국기 33장 1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33장 1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와께 이르되 부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이 일격이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바로 나오는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올라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만약 같이 가면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멸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회막을 그들이 있는 장막들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면하고 있다라는 말이 참 부럽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마 어저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대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대면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기도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성공을 하고 있는 기도로 보여집니다 기도가 성공했느냐 기도가 실패했느냐 따지는 것은 도리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니까 내가 의도한 데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결과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과 우리가 동조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간다면 아마 우리는 기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판가름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향한 그것을 주지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 냅니다 성공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했지만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기도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제 모세가 아마 하나님의 어떤 성향과 패턴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잡고 자기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대에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주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보면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원어를 읽어가면서 읽어보다 보면 매우 특이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러에 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보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니라 보시옵소서 볼 것이요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또 보다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군을 이루고 있는데 보다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 관점에서 읽어가면 또 흥미로운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명령하셨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32장 34절에서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하셨고 33장 1절에서도 이제 너가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장 앞부분에서는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그건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그 명령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아직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자가 누굽니까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숨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는데 나 혼자 갑니까 같이 가셔야죠 하는 내용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둘러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주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옛날에 성경 본문 안에는 출애국기의 흐름 안에서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인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온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하셨던 걸 붙잡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아닙니까? 모세 아닙니까?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그머니 하나 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너의 백성 계속 너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 부분을 다시 짚으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저의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십시오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올라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실은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도울 자를 보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인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예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 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길을 보이리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보내서 너 누구누구누구를 보내고 너를 돕게 하겠다 구체적인 방식도 가르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주의 백성으로 여기마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앞서 우리 어제 본문이죠 바로 앞서 어제 본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제가 하나님의 토라지심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후에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길을 보이십시오 그랬는데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대답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을 보이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죠 하나님이 길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이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시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하도 길을 많이 찾아 버릇을 하셔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그런 길을 찾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이 기업으로 갈까 저 기업으로 갈까 취직이 된다면 어느 기업을 선택할까 또는 어느 배우자를 내가 선택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길일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이 중에 분명히 하나가 길인 것 같고 하나는 다 막힌 길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인가를 자꾸 묻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랍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이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길을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 너그럽게 스스로가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은 마치 모세가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듯이 한 번 다시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또 다른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와 개할에 대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 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내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이 과연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양보를 하고 계시죠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은 나의 공로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8절부터 23절은 시간은 많이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주의 영광을 못 봤습니까? 모세가 사실은 봤습니다 출애국기 1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4장 2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호와 70인의 장례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봤다고까지 말하는데 또 어제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까지 말했죠 그러면 이건 본 거 아니냐? 이미 영광은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면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지 모세가 지금 더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진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내일 제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로 둔갑을 했습니까? 금송화지로 둔갑을 했었거든요 보이는 우상,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은 우상이었고 잘못된 그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파편적으로는 들어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금송화지 우리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다, 본다,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내가 나의 등은 볼 것이요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내일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19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